안녕하세요. 다시 3월 첫 강의인데 3월에 공부하는 방법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동강보다 교재를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쨌든 시험은 강의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갖고 시험을 출제하니까 교재 보는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신규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더 많이 봐주시는 비중이 좋겠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첫 진도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보느냐.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봐주세요. 17페이지 봐주시면 지적제도 총론 있고 여러분들이 봐주실 얘기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가느냐 하면 그 지적의 나오죠. 그래 놓고 밑에 조문다지기 나올 겁니다. 그게 최근 20회 이후로 하면 8년인데 8년 동안 5번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조문다지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적. 부동산공시법령이 지적과 부동산 등기 이렇게 두 가지 파트인데 그 중에서 지적의 개념이 이제 고 64조 법조문에 나오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토지를 갖다가 국가의 공적장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지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걸 등록하는 공적장부부터 이제 아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지적공부고 그 지적공부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권한자가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뭐 시험에 두 번이나 단답으로 놨습니다. 국장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적공부에 토지 등록관리하는 지적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할 때 어떤 토지를 등록관리하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으로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됐고 대한민국의 관리 가능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그걸 불문한다는 겁니다. 소지를 누가 소유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법적인 모든 토지를 다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났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토지를 갖다가 등록할 때 뭐 단위로 등록관리하느냐 필지별로 다섯 번 기출문제 났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필지별로 이제 등록관리하는데 필지별로 무엇을 조사해서 등록관리하느냐 하면 필지의 소재 그 다음에 필지의 집안 필지의 지목 필지의 경계 필지의 좌표 그리고 필지의 면적 자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한 번 났었고 자 필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로 놓기로 또 한 번 났었고 독립적으로 다 한 문제씩 독립적으로 다 났던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갖다 등록하는데 어떻게 등록관리하느냐 하면 조사 측량하여 등록합니다. 조사하고 측량해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제 갖추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지적 자체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적이라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 등록하는 자가 누구인지 첫 번째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할 수 없으니까 토지 하나 단위로 만들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 하나 단위를 법률용으로 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지라는 게 만들어져야 민법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야 일물 일권주의라는 법률용어가 이제 비로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 지적 공부에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때 조사 측량하는 대상은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익히셨으면 이제 다음은 자 뭘 익히셔야 되느냐 하면 토지의 표시라는 법률용어 익히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라는 법률용어는 이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꼭 암기사항이고 요거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요것도 독립적으로 출제를 했었고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요걸 눈으로 숙지를 하셔야 요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소유자의 성명이나 소유자의 주소나 소유권 취득한 날짜 또는 개별 공시지가 를 갖다 등록하는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반드시 요거를 갖다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거를 등록하는 행위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토지의 표시를 갖다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갖다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작년엔 또 요거로 출제를 했었죠.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하면은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새로 정해주는 거 변경 말소해 주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토지의 지번 변경하거나 지목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경계를 바꾸거나 면적을 바꾸는 행위가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인 것과 아닌 것 변별할 줄 아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있을 때 토지 이동 사유가 있을 때는 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해 될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제 결정해 주는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라는 자가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합니다. 그 행위를 법률용으로 직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출제했죠.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토지에 이동이 있다는 것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해 될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주는데 소유자가 신청 없으면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법률용으로 직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또 요거랑 요거랑도 다른 자 토지를 갖다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권한자는 누구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반해서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해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해 주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이다라고 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지적소관청이 요것을 갖다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이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직권 절차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최상위 난이도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절차 흐름도를 갖다 이해하는 문제를 했었고 지금 6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6번 지문이 6번 독립적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절차는 첫 번째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떻게 조사 측량할지 계획부터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을 법률용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이겠죠. 이 계획 수립을 걸어서 법률용으로 토지의 이동 계획 수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또 독립적으로 또 시험 문제 또 낸 적도 있고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갖다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계획부터 수립하는지를 갖다 시험 문제 냈습니다. 시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의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의 이용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서 결정하려면 첫 번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계획의 이름이 무슨 계획 토지 이동 계획 수립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동 계획 수립할 때는 계획 수립의 단위는 시군구 단위가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동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현지에 조사하러 나가면 돼요. 그럼 이 조사 앞에 수식어는 이제 이거 조사하죠. 토지의 이동 조사 현지에 나가서 땅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갖다 조사하는 행위를 토지 이동 조사 이렇게 부르고 자 이걸 조사했으면 시군구청에서 들어와서 그 조사한 내용을 장부 만들어야 돼. 그걸 조사부 작성 이렇게 불러요. 자 조사부를 작성했으면은 뭐를 만들어야 되냐. 다 수식어는 토지 이동입니다. 정리결의서 정리결의서 정리결의서를 갖다가 만들고 나면 이제 대장 도면에 정리 작업해 주면 돼. 그걸 지적 정리 이렇게 가장 어렵게 났던 건 이 흐름도를 갖다 순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 측량에서 등록하는 절차 흐름 순서 올바른 것을 내놓고 이걸 갖다 쭉 나열하고 이걸 1 2 3 4 거꾸로 뒤바꿔서 이 흐름도를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갖다가 출제한 적도 있었고 지금 이게 모든 지적의 얘기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 꼭 기억하셔야 겠고 이 법조문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왜 6번이나 났던 위력이 있는 법조문이냐 하면은 이 조문 자체가 지적의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등록 누가 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 관리할 토지의 범위 관리 가능한 개인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등록 관리 대상이다. 이것도 독립적으로 출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배 그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할 때 뭐 별로 필지 별로 그 필지를 갖다가 등록 관리하는 공적 장보를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그 필지에 무엇을 조사 측량 해서 등록 관리하느냐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 그 다음에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갖다 지적공배 등록하는 걸 법률용으로 토지에 표시 토지에 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법률용으로 토지에 이동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필지에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때는 계획 수립하고 현지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정리 결의서 만들고 대장 도면에 정리 작업하면 끝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지느냐 첫 번째 요거서부터 할 겁니다 필지에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갖다가 등록하는 걸 법률용으로 토지에 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장에서 펼쳐질 얘기고 필지에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 이제 요것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등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 이거 지적 공부 이게 이제 2장 자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해야 될 사유가 생기지자 그게 이제 토지에 이동 요게 3장 자 이제 필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 중에 경계 자표 면적을 갖다 등록 관리 하려면 요기 이제 배당 있죠 조사하여 등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게 있죠 측량하여 등록 관리 하려야죠 그럼 요 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 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적 측량 요게 4장 입니다 그럼 지적의 법정원의 구성은 이 법전 하나의 구성은 크게 4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표시 파트 그 다음에 지적 공부 파트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파트 지적 측량 파트 이렇게 4개 파트로 인해서 이제 교재 보통 보면 요게 어디서부터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17 페이저 부터 교재 구성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느냐 하면은 음 잠깐 100 159 페이지 160 페이지까지 160 페이지까지가 이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개의 장에서 4개의 장 파트가 지금 법률 용어 지적인데 그 4개장을 전체를 압축해는 시작되는 법 조문이 지금 64조인데 60 자도 시작되는 법 조문에서 이 4개장에 펼쳐질 모든 얘기가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고 이 얘기가 전체 얘기가 160 페이지에 걸친 얘기가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6번이나 출제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반드시 출제를 해 매 출제를 하는데 지문으로도 매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무엇부터 이제 배우셔야 된 토지의 표시부터 배우셔야죠 자 이제 토지의 표시는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 공배 등록하는 것을 법률 용어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나가볼게요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느냐 음 교재 여러분들 29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용어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는 이 개별 장이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이렇게 있죠 전체 장에 나와 있는 걸 앞에다가 다 몰아서 법률용을 해 놓은 거니까 그 각 장에 필요한 법률용 나올 때마다 제가 29페이지 오시면서 이제 필요한 법률용을 하나씩 짚어 나갈게요 자 이제 먼저 먼저 거기서 이제 오늘 짚어야 될게 2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 매미 대하단에 지적소관청 법률용어 어 아셔야죠 지적소관청 여기 나왔잖아요 지적소관청 자 이거죠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필지에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거죠 그 사유가 있는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량에 결정하자 그러면 토지이동 결정권자하고 지적 등록 권한자하고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지적 등록 권한자는 국장 자 토지이동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군지 아니까요? 지적소관청 이제 법률용어 보시면 돼요 자 지적소관청 지적궁부를 관리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넘어가 보세요 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법 3조 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에서는 제외 자 넘어가시고 바로 닫고 군수 구청장 3개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의 가로우는 또 꼭 기억하셔야 돼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 자 그럼 결론 땅의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누군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지적소관청이고 군수가 지적소관청이고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인데 일반 구청장, 자치구청장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령 만약에 이 모든 토지가 행정구역으로 치면 시 소재 행정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배 필지,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소관청은 시장인데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자치구가 있든 일반구가 있든 불문하고 시장이 절대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가 없는 시에서는 토지대장을 누가 관리하고 시장이 관리하고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절대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치구청장, 일반구청장 그걸 구분하지를 아니하고 구청장이 땅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만 꼭 구분하시면 돼 힌트는 자 다시 한번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구청장은 시가 있는 시에서 구청장은 다 자치구청장이든 일반구청장이든 지적공부 다 관리하고 있다 요거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6번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거 그건 이제 다음주에 들어갈 건데 미리 여기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기억하고 요거 필지 조사 측량하여 등록 관리하는 공적장부를 지적공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지적공부 7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자 30페이지 보시면 6 지적공부 7개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혀 놓고 자 그럼 눈으로 보는 작업하시면 좀 몇 개가 지금 거기에 나열되어 있느냐 하면 7개가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왜 그 7개를 이제 자꾸 눈으로 이제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적공부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고 이거 지적공부야 이거 지적공부 아니야 그걸 변별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7가지 지적공부를 첫 글자 딱 하려고 암기하지 마시고 첫 글자 딱 암기하는 방법은 등기법 지적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한 두 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 객관식으로 이미 질문이 주어지니까 변별하는 힘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거 일곱과의 지적공부 이거 안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는 마실 것 그거를 눈으로 보는 작업하면 자연스럽게 그 변별력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10번 내려가 보세요 10번 법률용어가 뭐냐면 필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죠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뭐 별로 등록하도록 되면 필지 별로 등록하거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필지가 무엇인지 법률용어 그건 이제 나오니까 자 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본 일곱 가지 지적공부 다음 주에 배울 주제고 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모든 토지를 뭐 단위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걸 주어로 만들어 놓은 필지란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으로 뭐라 본다 필지 그러면 이 필지가 만들어져야 민법에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하나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라는 법원리가 필지가 만들어져야 생기는 법원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자 31페이지 자 31페이지에 자 보시면은 어 30페이지 먼저 필지 바로 위에 9번 토지의 표시 보이십니까 네 그거 법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한 것을 법률용어로 몰아본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법률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보셨으면 우측에 31페이지 17번 보세요 토지의 이동 법률용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있잖아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는 거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말수하는 거 그럼 토지 표시를 알아야 토지 이동할 수 있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네 토지 표시란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경계좌표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토지의 표시라 그랬으니까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즉 지적공부에 땅 소재의 지번 지목경계좌표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행위를 법률용어 몰아본다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없으면 절대 이 용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를 보시고 나면은 교재를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필요한 법률용어는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할 것이고 교재 여러분들 어 36페이지 5페이지 35페이지 아 34페이지 맞배기 문제 있다 한번 보세요 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옳은 것은 골라보라는 거죠 자 가로는 뭐에 대하여 필지 별로 어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필지 별로 그럼 그 앞에 단어가 나오겠죠 뭐를 필지 별로 해요 모든 토지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첫 번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을 모든 토지를 뭐 별로 필지 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떻게 하여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뭐하여야 한다 등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조문의 위력이 정말 위력이 있는 법조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업번 그죠 니은 번은 모든 토지 필지 별로 소재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하여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어 이거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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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무엇이 있을 때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해야 될 사유를 법률용 요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의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소유자가 신청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됐구요 자 이제 35페이지 자 이제 35페이지는 이거죠 이거 모든 토지에 등록할 때 뭐 단위로 등록한다 필지 그럼 이제 제목을 보시면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에 등록 단위 나왔으니까 이거 배우는거지 뭐 필지라는 법률용어가 뭐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필지란 필지란 지적공배 등록하는 토지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한필지를 정하는 기준만 아시면 돼 법에서 한필지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한필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법에서 한필지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필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동일하면 한필지로 정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연속되어 있으면 한필지로 정할 수 있대 자 이제 이게 무슨 용어인지 이제 볼게요 어 현지의 땅이 자 요만큼의 현지의 땅을 갖다가 요걸 지적공부라는 장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나갈게요 토지대장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 자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공부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것도 지적공부입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지적공부 했다가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등록하는 저 구조가 다 보여야 돼 이게 책 한 권 내용이 다 지금 다 저기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등록해 어떻게 요게 지적공부니까 여기에다가 이 땅을 등록하려면 저 중간다리 어떻게 해서 요거지 요요요요요 이게 보여야죠 뭐해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죠 그러면 측량은 왜 하느냐 하면 지적도가 지적공부죠 여기에다가 이 필지 땅 그림 경계 그려 주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뭐 해 주려고 경계 그려 주려고 그러면 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토지대장 지적공부죠 여기에다가 땅의 용도를 갖다 정할 거 걸랑 그럼 용도는 구청에 앉아서 그 용도를 결정 아니면 현지에 나가봐서 결정 현지에 나가봐서 이 땅을 대로 해줘야 겠는데 전으로 해줘야 겠는데 답으로 해줘야 겠는데 그러면 현재 조사를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죠 조사 측량하여 다리가 꼭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 측량해서 이제 요걸 등록하죠 등록하게 되면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동일하고 연속하고 라고 법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요걸 등록할 수 있다 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정 첫 번째 동일하고는 한필지로 지금 여기까지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노량진동 안에 위치해 있어야 돼 지금 측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법률용어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노량진동 안에 있어야 돼 그럼 노량진동하고 인접하는 동하고 걸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집원부여지역이 동일하고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동일하고 집원부여지역이 동일하고 그러면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걸쳐 있는 때는 한필지로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흑석동을 갖다가 집원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동일하고 집원부여지역이 동일하고 두 번째 한필지가 되면 저쪽에 보세요 필지 별에 우에 뭐라고 제가 써놨죠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러면 이 한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물일권주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뭐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동일 동일 두 번째 가요 노량진동 안에 있어야 돼 집원부여지역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같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이 한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땅 안에 쓰이고 있는 용도가 동일해야 돼요 세 번째 용도가 동일하고 네 번째 요거를 갖다가 등록하려면 지적돼 땅 경계를 그려야죠 그럼 그 경계 그리는 축척의 측량의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축척이 동일하고 그러면 동일하고 요건이 몇 가지냐 그 다음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 연속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한필지로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에 땅의 표면을 지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 지반 지반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후련자에 접할 속자니까 지반이 이어져 있어야 한필지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 법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한필지로 정하는 기준 이번에는 남쪽 부분을 이렇게 측량해 갖고 지적공부에 또 등록해 주고 싶어 이 부분을 자 세 번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자 이 부분이 뭐하고 뭐하면 한필지로 측량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해 줄 수가 있다 시작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지반이 이어져 있으면 한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삼세판이니까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세판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 이만큼을 측량해 갖고 토지대장에 지금 등록하고 싶어 자 준비 이 부분을 토지대장이 이제 또 등록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법에 정해진 이 구진 충족하는데 이거 굳이 암기 안 해도 삼세판이면 누구나 다 이제 할 줄 알아 자 이 부분이 자 첫 번째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지반이 이어져 있으면 한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세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필지든 다 어떤 뭐하고 뭐하면 한필지로 정할 수 있다 동일하고 연속되어 있으면 한필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럼 가요 그럼 여기에서 한필지로 정하는 기준에 동일하고의 요건에 용도가 동일하고가 있습니다 자 동일하고에 불러봤는데 네 가지 동일하고 중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본부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동일하고 용도가 동일하고죠 그런데 그 용도가 동일하고의 요건에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갖다가 이끌어서 양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그거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 양입지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36페이지 자 그러면 양입지라는 용어는 한필지를 정하는 기준에 동일하고의 용도가 동일하고의 요건에 예외를 만들어 놓은 법률용어가 뭐다 양입지라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면 양입지라는 법률용어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되겠지 양입지는 지금 이 경우입니다 자 여기가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땅의 용도 오늘 들어갈 겁니다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가 주거용 건축물 들어가는 땅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진입로로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대 이 부분은 통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이용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도로로 통행로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 큰 도로 나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통행로로 내놨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땐 가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용도가 동일하고 요건을 충족 못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필지를 정하는 기준에 다른 요건 보세요 대하고 도로가 노량진동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지반은 이어져 있는데 용도가 동일하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그 요건만 갖추지 못할 때는 이 용도가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때는 이 도로를 필지 구액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하여 필지를 만들어 주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를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을 적용하면 몇 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동일 소유자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앞으로 두 개의 재산권으로 두 필지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필지를 정하는 기준을 다 충족하지만 용도에 관한 요건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두 개 만들지 아니하고 몇 개 재산권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 만드는 예외를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재산권을 만들게 되면 이 토지 지적공부에는 지목이 뭐로 되고 대라는 필지로 땅을 만들어 주고 대입필지 안에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는 도로로 따로 필지 구액을 안 하고 대입필지 안에 편입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이 편입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부지를 갖다 법률용으로 뭐라고 만들어놔 양입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양입지 허용해 주는 이유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때 양입지 허용해 줍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긴 지금 뭐로 사용되느냐 하면 주유소 용지 기름 넣는데 별거 아니에요 주유소 용지 여러분들 기름 넣는데 차 가지고 계시면 자 그러면 기름 넣는데 기름 넣는 데만 있습니까 거기에 자동 세차하는 터널이 있습니까 기계 시설물이 있습니까 자동 세차하는 기계 터널 시설물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자동 세차하는 터널 기계 시설물이 종된 용도 토지죠 그러면 이거는 주유소 기름 넣는 거랑 전혀 무관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된 용도 토지를 갖다가 이 주유소 용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집안 이어져 있는데 이 자동 터널 기계 시설물을 설치해 놨다면 이거 필지 구액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토지인 어디 안에 주유소 용지 필지 안에 이렇게 편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유소 용지 주된 용도 토지 안에서 종된 용도로 차지하는 자동 터널 자동 세차 시설물 기계 시설물이 있죠 그게 차지하는 면적이 뭐 한때는 협소 한때는 따로 필지 구액을 하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유입니다 양입지를 허용하는 경우는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거나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이 안에 둘러싸여 해도 상관없어요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 협소 한때는 뭐를 허용해 준다 양입하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죠 자 갑니다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땐 양입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편의 목적이 편의 목적이 대인 때는 양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를 주의하셔야 돼 주된 용도가 대가 아니라 종된 용도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땐 양입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종된 용도의 편의 목적이 대일 때는 양입하지 못한대 그럼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기에 농지에요 농지 중 과수 농사 짓는 땅이야 과수원이죠 그럼 과수 농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주려면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 땅 주인이 출퇴근하면서 농사짓기보다는 이 농지 안에다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농사짓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 농지 안에 확보되어 있는 대지는 과수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과수원 주인이 그러면 주된 용도 토지 과수원 필지 안으로 편입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왜? 지금 여기에 걸리니까 제일 많이 났던 시험 문제 뭐가 대인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종된 용도의 편의 목적이 대인 때는 주된 용도 토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게 해수를 모르겠네 이거 한번 기출문제 나왔었고 작년에는 이거 나왔었고 여기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묘지 있죠 묘지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해요 추모공원 아시잖아요 추모공원 그럼 추모공원 가면 추모공원 출입구에 뭐가 있지요?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추모공원 관리자들이 관리사무소 건축물 있지요 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건축물 왜 그 추모공원 출입구에 만들어 놨지 묘지 추모공원 관리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출입구에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 건축물 부지는 추모공원 묘지 안으로 양입한다 양입하지 못한다 양입하지 못한다 작년에 이겨냈어요 왜 양입하지 못할까 종된 용도의 편입구 목적이 뭐일 때는 대일 때는 주된 용도 필지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안 걸어놨으니까 작년 출제는 이제 이거였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이쪽으로 가요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어 있는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협소에 양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협소하지 않으면 양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협소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체 면적 기준이 100평이 넘어가면 안 돼 종된 용도 토지 자체 면적이 얼마가 넘어가면 협소하지 아니하다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느냐 하면 330제금입니다 평수로 한산하면 100평이에요 100평 그러면 이 종된 용도 자체 면적이 얼마가 넘으면 이건 협소한 땅이 아니야 100평이 넘어가면 협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필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평을 안 넘는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 토지 안에서 이 종된 용도 차지하는 비율 관계를 또 봐야 되잖아 비율 관계로 몇 퍼센트를 초과할 때는 10분의 1을 넘어가는 때는 이거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거지 부속된 토지가 아니야 라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평 10% 100평 10% 넘어가면 독립적인 땅의 기능을 수행해야 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제한 걸어놓은 사유 세 가지죠 편의에 대한 제한 사유는 딱 한 가지 돼 두 번째 이 면적에 대한 제한 사유는 자체 면적은 100평 비율 관계 면적 기준은 10%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됐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필지 정하는 기준과 양의 입지를 봤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필지에 토지 표시 결정해야죠 자 이제 교재 보시면 37페이지에 이제 이거 결정하는 거 나오잖아요 필지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표 면적 결정하는 건데 법전에는 이 소재 결정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게 이미 부여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들은 그러면 필지에 소재를 이제 빼고 법전에는 지번 결정하는 방법부터 법전에 서술될 겁니다 그러기 때 고로 37페이지에 토지의 표시에 결정해 놓고 1. 지번 결정하는 방법 나오자 그럼 구조를 보자 37페이지에 지번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뒤로 넘겨 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다 예측하셔야 돼 이거 결정해서는 당연히 지목 결정해 줘야지 44페이지 이거 이제 결정하고 예측하셔야 돼 경계 그려줘야 될 걸 이렇게 예측하고 경계 어디다 그려주나 경계 그려주는 건 교재 페이지가 58페이지 3 하단에 3 경계 그려 그리죠 경계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넓이 잡아야지 면적 이제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넓이 어디다 잡아주나 교재 구조를 보세요 넓이가 교재 64페이지 4 하단에 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구조 맵을 그릴 줄 아셔야죠 토지 표시 결정할 때 원위치 교재 이제 오셔서 37페이지 이제 뭐 해 나가는 거다 필지에 지번 정해 나가고 지적공배 용도 결정해 나가고 경계 그려주고 필지에 넓이값 결정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학습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보자 자 이제 이 필지에 이제 지번을 지적공배 이제 정해야죠 그러면 먼저 아 지번이 뭔데 이거서부터 들어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번이 뭐여 이거서부터 이제 물어봐야죠 지번이란 필지마다 지적공배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지마다 뭐마다 필지 별로 필지 마다 어디에 지적공배에 등록한 무엇을 번호를 말한다 번호를 말한대요 번호 자 그러면 필지에 이제 번호를 갖다 이제 등록할 때 첫 번째 꼭 익혀야 될 게 필지에 번호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그걸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지에 번호를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표기해 주는지 이거 하고 두 번째 주제는 이 필지에 번호를 어떻게 부여해 주는지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뭐 내용이 좀 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문제는 이쪽보다 이 쉬운 걸 더 많이 냈어요 출제비율로 얘기하면 그럼 지번 몇 문제 나느냐 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꼭 나 꼭 나 한 문제가 날지 두 문제가 날지 그게 문제지 꼭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얘기하면 이쪽이 쉬운 쪽을 항상 냈어요 어려운 쪽보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쉬운 쪽서부터 이제 접근 먼저 하세요 필지 구성과 표기 번호 구성과 표기 자 필지 번호를 구성할 때는 자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번으로 구성하는 방식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방식 자 근본이 되는 번호로 구성하는 방식과 근본이 되는 번호와 더해지는 번호로 구성하는 방식 자 그럼 법률용어 이렇게 되면은 근본이 되는 번호를 자 표기해주면 지적금을 어떻게 표기해주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대요 그럼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번호 구성해 볼게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표기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본번과 부번 구성해서 표기해 볼게요 아라비아 숫자를 근본이 되는 번호가 1이고 덧붙여주는 번호가 2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번호를 조합해서 구성해 주는 방식을 법률용어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번인 번호와 부번인 번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평행선으로 구별 표시해야죠 자 단 요거를 갖다가 읽을 때는 의로 읽으래 읽을 때 읽을 때는 의로 읽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번이 1, 평행선 2 이렇게 나와있으면 토지대장을 갖다 보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으라 해요 1-2번지가 아니라 1의 2번지 이렇게 읽어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본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본번만으로 구성하는데 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지번을 갖다가 표기할 때는 본번 앞에 한글 산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 산자를 갖다가 표기해 주는 것은 이게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일 때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뒤에 앞에 앞에 무엇을 붙여주도록 돼 있다 한글 산자를 갖다가 표기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자 땅의 지번이 땅의 지목이 하천 잡종지 목장용지 대 이런 거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땅이 어디에 등록할 때 반드시 산자가 붙는다 임야대장 임야도 즉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라는 걸 표기할 때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앞에 한글 산자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이 흐르고 있는 땅을 갖다가 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 같은 경우 한강 같은 경우 하천입니다 그러면 한강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1번지가 되는 겁니다 1번지 하천이 되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1번지 하천 그 앞에 수식어 뭐가 붙는다 산 1번지 하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잘못된 상식 산자가 붙는 게 산이 있는 데가 산자가 붙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어디에 등록된 토지가 아닐 때는 다 산자를 붙인다 토지대장에 등록지가 아니라는 걸 구별 표시하기 위해서 법에서 산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죠 1의 2번지도 1의 2번지가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했을 때는 1의 2번지가 되는데 이게 임야대장 임야도의 1의 2번지가 등록될 때는 반드시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1의 2번지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산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내 썼습니다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 붙인다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임자 붙인다 그럴듯하죠 소원한 거 안되지 임자 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산자 뒤에 붙인다 앞에 붙인다 계속나요 끊임이 없어요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앞에 산자를 앞에 산자를 붙인다 전부 다 이거 갖고 장난을 쳤어요 이거 갖고 이쪽 어려운 것보다 이쪽의 출제비율이 훨씬 지금까지는 높았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성 방식 두 가지 방식 본번만으로 구성해 주는 방식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땐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구별 표시를 평행선으로 단 읽을 때는 의로 읽을 것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 주되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 반드시 앞에 한글 무슨 글자를 산자를 덧붙여 표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요쪽 지번 부여 방법 자 이제 요쪽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교재 38페이지 보십시오 중단에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지적학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지적을 가르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지적학 지적기사 쪽에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 이제 참고적으로 자 그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은 40페이지 40페이지 펴보시면 40페이지서부터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나온 주제 있죠 그게 여러분들 주제인 여러분들의 시험 주제인 이겁니다 지번 부여해 주는 방법 그게 주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그 주제 들어가 볼게요